저 뭔지 아시죠? 네, 로잉머신 로잉머신 밑에 뭐가 있죠? 네, 레일이 있는데요? 슬라이드라고요. 간접 경험해보실 수 있도록 8개를 붙이셔가지고요. 이것도 똑같이 타셔야 돼요. 8개 움직여요. 이거 같이 안 타시면 배랑 똑같이 더 힘들어지시고요. 집중해, 집중. 정순아 씨, 캐치 동자로 가주세요. 자, 시작해주세요. 지금 안 맞으시면 레일이 안 움직여요. 어? 엄청 단하네? 네. 아, 진짜네? 네, 레일이 안 움직이면 지금 하나도 안 맞으시는 거예요. 리듬감 있게 타줘야 돼! 네, 앞에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. 하나! 됐지? 하나! 진짜로 타죠, 긴게. 저 안 그러면 부딪히세요, 뒤랑 앞이랑. 그렇죠. 모니터 앞쪽으로 보세요, 모니터 앞으로 어깨. 다리, 허리. 그렇죠. 시티고 돌려. 시티고 돌려. 박자가 안 먹었다, 박자가. 아, 그렇죠. 그렇죠. 어, 앞뒤로 박자가 안 맞으신 거. 얘가 박자가 안 맞으신 거. 너 이거 완전. 너 왜 이래, 박자가. 네. 노홍철 씨, 박자가. 박자가 안 맞으신 거. 박자가 안 맞으신 거. 박자가 안 맞으신 거. 홍철, 물어봐도 안 맞으신 거. 너랑 지금 집중이랑 안 맞아. 죄송합니다. 서로 빠가는 과정이니까. 해보세요. 오, 잘 타세요. 자세히 좋으세요. 근데 다리. 그렇죠. 그렇죠. 오, 잘 타시는데요. 오, 갑자기 주장으로 바로? 그렇게 타시면 돼요. 오, 잘 타셨어요. 박수 주세요, 박명수 씨. 오, 진짜 잘 타셨어요. 더 실자리에서 아직 만족 못해. 오, 진짜 잘하셨어요. 아직 선수 같다고 얘기해? 네, 선수 같아요. 섹시하다고, 섹시하다고. 아직 만족 못해. 만족했다. 만족 못해, 만족 못해. 형, 뒷모습 섹시해요. 대단하시네, 대단하셔. 너 뒷모습 다 뒷모습 다 뒷모습 다 뒷모습다. 형, 뭐하고 있어? 장난 아니에요. 대단하셔. 머리 흔들기면 왜 아니야. 지금 여기 지상이셔서 웃으시는데 일단 배 타고 나가시면 안 웃으실 거예요. 노 하나짜리 두꺼운 거라서 밀려서 넘어지세요. 빠진다고? 빠질 수도 있죠, 박힘에. 3리터? 에이, 그런 거 안 돼. 내가 안 돼. 슬롱! 캐치! 슬롱! 캐치! 슬롱! 캐치! 들어가자! 하나! 둘! 여보! 셋! 맞춰서! 넷! 열 번 차봐야 100m도 안 가요. 우리 2,000m 탈 건데. 다리! 슬롱! 다섯! 다섯! 힘 주세요. 여섯! 여섯! 일곱! 다 빨라게! 여덟! 아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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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insyou! 다시 saididelim의 주사결사 northwest point. меня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